자 우리 이제 6조차 우리 현금 흐름 보죠 자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고 사실 이 투자론에서 이 현금 흐름 이후에는 현금 흐름을 모르면 뒤에 설명을 못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암기했어야 될 거고 자 우리 암기한 거 한번 다시 정리하면 자 영업 현금 흐름인데 영업은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을 했을 때 돈의 흐름 이 돈의 흐름을 돈의 수지라고 얘기해요 자 흐름은 들어오고 나가고 수입과 지출의 흐름이고 영업이라는 건 임대사업을 얘기하고 임대사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득을 우리 임대료 수입이라 하죠 그래서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볼 수 있다 자 소득 5개를 보니까 가능한 총소득은 이론상 볼 수 있는 총소득이죠 100% 임대되었을 때 가능한 총소득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해요 이건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벌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이고 자 얘는 임대 단위수에다가 임대 단위수가 만약에 10개가 있다라면 하나당 1년간 임대료를 봤을 때 임대료를 곱하면 벌 수 있는 총 임대료 수입이 나오겠네요 말이 없으면 현금 흐름은 1년 단위를 보는 거예요 연 단위로 자 그래서 이론상 볼 수 있는 총소득에다가 공실액과 불량부채랑 임대는 됐지만 못 받는 임대료 이걸 빼고 기타 수입은 영업 외적인 수입이라는 건 임대료 수입이 아닌 외적인 수입 자판기 수입이나 주차장 수입 이런 것들을 더해서 자 유효 총소득은 실제로 본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는 실제 우리가 수요를 얘기할 때 사고자 하는 마음을 수요라고 얘기하는데 유효 수요죠 사고자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실제 살 수는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구매력을 갖추고 사고자 할 때 실제 살 수 있는 거니까 유효라는 말은 실제 본 총소득을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 총 본소득에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영업경비 운영경비 운영비용이라고도 하고 예를 빼면 임대료의 순수한 소득 순영업소득 영업소득은 임대료 수입인데 순이니까 순수한 임대료 수입을 벌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총 본 돈이 얼마인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였어? 남는 게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순소득이죠 순소득 좀 더 구체적으로 영업현금 흐름을 보면 순소득에서 내가 빌려서 투자했을 때 1년 동안 갚는 부채 서비스에 무조건 외워야죠 원리금, 저당시불액, 월부금 같은 말이다 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채 서비스액이죠 이 단어도 모르는데 이걸 외우려고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이걸 먼저 외우고 영업현금 흐름을 외워야 되는 게 맞는 순서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고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을 빼면 세금을 내기 전에 세전 영업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영업소득세 줄여서 소득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세후가 얻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불포함 항목이 이걸 암기코드로 우리가 개인공부소감이라고 했죠 개인소득이나 개인업무비, 공실 및 불량부채, 불량부채까지예요 부채 서비스액 여기서 뺄 거니까 소득세 여기서 뺄 거니까 그리고 감가상각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한 번 뺄 거니까 그래서 개인공부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순위감 세율이죠 이자 감가상각을 빼고 세율을 곱한다 이때 이자와 감가상각을 뺀다는 얘기는 공제받는다 또는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감가상각을 빼면 세금이 줄어들겠네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투자 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자 감가상각이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제받거나 비용으로 인정받는 건 이자 감가상각만 만약에 여기에 대체충당금이 있다라면 번 돈에서 나중에 시설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목돈이 들어가니까 번 돈을 따로 떼어두기만 한 돈이에요 번 돈의 일부니까 당연히 소득으로 봐야 돼서 더한 다음에 이자 감가상각 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충당금은 공제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빼는 게 아니니까 빼는 건 이자 감가상각뿐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 영업현금 흐름이 있고 이거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으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고 가유순전후 가공기 유비순부채 전세후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개씩만 한번 떠올려보면 순소득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을 구하는 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소득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얘가 영업경비 영업경비는 순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영업경비는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비용인데 개인 공부 소감은 포함이 안 되고 이게 재산세는 포함돼요 재산세 포함돼요 재산세 또는 보험료 또는 광고료 유지수선비가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액이 들어간 시기에 가장 우리 시험에서 많이 응용하죠 부채서비스액 들어간 시기 순 부채전이죠 순 부채전 즉 원리금을 빼면 순에서 원리금 빼면 세전이 되는 거죠 얘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죠 부채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이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수는 유에서 영업경비를 뺀 값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유는 순에다가 영업경비를 더한 값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유는 순에다가 영업경비를 더한 값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순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인데 이걸 다르게 본다면 수는 세전에다가 부채서비스액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 금융조건과 관련된 것은 부채서비스액이에요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 즉 돈을 빌리면 원리금을 갚을 거예요 만약에 100% 지분으로만 투자했다 그러면 돈을 빌리지 않았으니까 부채서비스 0이겠네요 그럼 얘가 0이면 순하고 전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하고 전이 같을 수 있더라 만약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비율이 부채감당률이에요 부채감당률 부채감당률은 부채서비스액을 순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채서비스액분에 순소득을 쓰는데 만약에 얘가 1이라면 얘하고 얘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분모 분자가 같으면 1이 되겠네요 같으면 얘하고 얘가 같으면 100에서 100을 빼면 0 되겠네요 그래서 그 결론은 세, 저는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 금융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금융 조건은 얘니까 얘가 반영된 소득은 전부터인 거죠 전이나 후가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 위에는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와 관련이 없어요 세금이 반영된 수입은 뭐예요? 세금이 반영되려면 세후죠 세후만 세금이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정할 때 이자와 감가상각을 사용해요 다른 데서는 이자 감가상각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자 감가상각이 반영된 수입은 세후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이 반영됐다 이자 감가상각이 반영됐다 그러면 세후밖에 없다 자 그럼 결론은 수는 감가상각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감가상각에 따라서 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서 수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오직 임대료 수입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뺀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임대료 수입 이렇게 얘기하고 자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자 매각에서 임대료 수입은 영업현금 흐름이라 하고 이제 처분했을 때 이득 처분이득에 대한 흐름을 매각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실제 번 돈이 유효총소득이니까 실제 판 돈을 매도금액, 매각금액, 매도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판 돈과 실제 번 돈에 대해서 똑같이 일치되어서 우리가 똑같이 이해하면 되는데 자 여기는 영업경비지만 여기는 뭘 뺀다? 매도할 때죠. 매각했을 때니까 매도경비를 빼고 여기는 1년 동안에 원리금을 빼지만 처분할 때는 잔금을 뺀다 얘가 중요한 거죠 자 여기는 영업소득세를 빼지만 얘는 양도소득세를 빼고 양도소득을 우리가 처분이득이라고도 해요 이걸 학문적으로 자본이득이라고도 하니까 얘를 자본이득세라고도 해요 자 흐름은 매도금액에서 자 여기서는 순이 나오니까 얘도 순 나오는 거예요 순 매도금액 세전이니까 세전이고 다만 팔 때는 처음에 투자할 때 내 돈 들어갔던 게 팔면 다시 나한테 들어오게 되니까 지분 복귀액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도 세우 여기도 세우 나머지 이 소득이나 이 소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각이 나오면 영업경비 대신에 매도경비를 쓰고 부채서비스액 대신에 잔금을 쓰고 소득세 대신에 양도세를 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물어보려고 매각에 문제가 출제되는 거니까 이 세 개를 좀 차이를 연관지어서 공부해놔야 되고 문제 보죠 특강 늦게까지 해서 아마 힘드셨을 텐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냥 끝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짧은 시간에 머리에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를 쭉 해야 학교는 전체가 좀 이해가 될 거니까 자 보죠 틀린 거 수는 유비순이니까 유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맞네요 자 영업경비는 운영과 관련 있는 운영인의 관련이 있는 경비로 비용으로 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개인 공부 소감은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맞고 자 세전은 어쩌고 저쩌고 쭉 보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은 순부채전이니까 순에서 부채서비스의 원리금을 차감한 소득이죠 얘가 틀렸네요 순부채전이니까 순에서 부채서비스 빼야 세전이고 그래서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자 여기도 세전이 나왔어요 얘는 현금 흐름이니까 영업이고 얘는 지분 복귀 얘기니까 매각인 거죠 자 그러면 부채서비스 대신에 뭘 빼야 돼요 잔금을 빼야 되죠 처분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순 매각금액에서 순에서 부채서비스 빼듯이 순 매각금액에서 미상환 잔액 이 저당 잔액을 뭐라고 하냐면 잔금이라고 하는 거죠 잔금을 차감하여 돌아오는 금액이다 맞고 자 부동산 투자 시 보유할 때 운영하면 우리가 임대료 수입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처분하면 자본이득을 얻는 걸 이걸 자본이득을 얻는다 돈의 흐름을 얘를 영업현금 흐름 얘를 매각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자 11번에 보니까 자 가능 총소득은 가능한 총수입이죠 100% 임대되었을 때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하고 자 단위 면적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면적을 곱했대요 면적당 임대료니까 면적을 곱하는 거예요 단위수당 임대료면 단위수를 곱하는 거고 그러면 벌 수 있는 총소득을 가능 총소득이라 한다 맞고 자 U는 가공기 U 이렇게 나오니까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 부채를 뭐하고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맞네요 자 순소득은 순은 어떻게 구한다 U, B 순이니까 U에서 영업경비를 빼줘야죠 영업 외적인 수입을 더한 소득이 아니라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U, B 순이니까 자 그래서 운영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통해서 순수하게 얻어지는 소득이다 자 3번이 틀렸고 자 세전은 순 부채전이니까 순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맞고 세후는 전세후니까 세전에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세금을 빼야 되느냐 우리가 영업현금으로 보면 소득세죠 영업소득세 이걸 줄여서 소득세라고도 하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라고 하죠 우리 학기론에서 법인세 나오면 명목상 회사는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3번 보죠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은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고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나와야 돼요 즉 투자자가 만족되어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얘는 투자자에 따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주관적 수익률이다 이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한 위험의 태도가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보수적 투자자는 부동산을 많이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위험을 많이 싫어하는 투자자이고 얘는 함부로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 위험 대가를 높여서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기회가 줄어든다 이게 보수적 투자자죠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어서 투자하기 위해 만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뭐와 뭘 더해서 구한다 무 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무 위험률은 무슨 대가 시간의 대가 또는 기다림의 대가 위험할증률은 위험 대가 이렇게 무 위험률이 커져도 요구 수익률은 커지고 위험할증률이 커져도 커진다 이렇게 배웠고 총 투자 수익률은 세전 지분 이렇게 나왔는데 총 투자 수익률은 순소득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소득 수익률 세전이 아니라 순소득을 뭘로? 총 투자액으로 나눠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건 나중에 어림샘법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순소득 수익률을 더 많이 쓰는 말을 외워야 돼요 더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고 그래요 종합 자본 환원율 이걸 줄여서 종합 환원율 자본 환원율이라고 이걸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얘가 나오면 순소득 수익률이고 총 투자 수익률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환원율을 얘기할 땐 수익률을 얘기할 때 투자액분의 수익이니까 무슨 투자액? 조수는 총 투자액 전후는 지분 투자액과 어울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투자액은 총 투자액을 써야 되고 지분 투자액이 아니라 소득은 순을 써야 되는 거예요 순소득을 총 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3번에 보니까 기대가 요구보다 작은 경우라고 했어요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요구보다 기대가 커야죠 이건 항상 이해하면서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요구가 만약에 5%면 5% 만족해야 투자하는데 예상되는 수익률이 2%밖에 예상이 안 되니까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기각한다라고 나와야죠 그 이후에 투자를 기각하면 부동산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럼 가격이 하락한다 다시 또 기대가 변한다 그랬어요 기대가 작았으니까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기대가 결국 커져서 똑같아지려고 균형을 잡히려고 한다 순소득을 산정할 때 이 말 나왔으니까 순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 유예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을 구한다 그럼 영업경비를 빼야 순을 구하는데 영업경비에 포함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거예요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돼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니까 차감하여 맞네요 그런데 소득세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소득세는 포함이 안 되니까 차감하면 안 된다 맞네요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고 얘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니까 차감을 해야 돼요 순을 구할 때 빼줘야 되는 게 영업경비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면 빼줘야 되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개인 공부 소감은 차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4번이 옳은 지문이고 5번에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 단어 뜻을 알아야죠 뭐라 그래요? 임대는 됐지만 못 받는 임대료 불량부채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부채 대선충당금이라고도 하는데 많이 쓰는 말은 아니고 불량이란 말이 나올 거니까 불량부채 뜻이고 얘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어 안 돼요? 영업경비에 개인 공짜가 공실 및 불량부채까지예요 포함되지 않아서 순소득을 산정할 때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옳은 건 4번이고 이 문제 보죠 박스 문제인데 뭘 구할 때 필요한 항목이 모두 몇 개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세금을 기준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세금을 기준 잡아서 필요 없는 세금, 필요한 세금을 먼저 따져야 돼요 유를 구하니까 일단 영업경비는 필요하지 않죠 영업경비는 순을 구할 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소득세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소득세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소득세 산정할 때 순, 이, 감을 쓰니까 이자와 감가상각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것들을 없애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답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소득세에 필요하지 않고 소득세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자, 감가상각도 필요 없는 거죠 이자도 감가상각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세 개 남았는데 얘는 워낙 유명하죠 순을 구할 때 쓰는 거지 이 위에 단계 구할 때는 얘는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 필요 없으니까 얘 두 개 남았는데 얘가를 알아야 가를 알고 가에서 가공기해야 기타 수입이죠 해야 유를 구하니까 얘도 필요하네 그래서 두 개가 맞네 이렇게 확인해야 쉽게 풀 수 있다 그랬어요 먼저 제 세금을 기준 잡아서 필요 없는 걸 제껴놔야 되고 15번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보죠 순과 세전을 구할 때 얘는 영업현금을 의미고 얘는 세전 지분 복귀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구할 때 일단 재산세는 필요해요? 필요하죠 순을 구하려면 영업경비가 필요하죠 유, 비, 순이니까 재산세는 필요하고 소득세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자, 감가, 생각도 필요하지 않다 세전을 구하려면 양도세 필요해요? 필요해요? 세우고 할 때 양도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양도세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제껴놓고 그럼 이제 재산세는 필요하지만 소득세, 양도세 나온 건 다 틀려요 그래서 소득세도 틀리고 양도세 나왔어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읍 들어간 건 다 틀리는 거죠 그럼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출전자가 이걸 요원한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풀지 말고 세금 기준 잡으면 쉽게 답은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취득 단계에 나는 취득세는 얘는 어떤 현금 흐름에서도 관여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도 들어간 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답은 2번밖에 없네 이렇게 풀고 가는 거죠 해석해보면 순을 구할 때 당연히 위에 가, 공기, 유, 비, 순까지 오니까 보니까 재산세 필요해요 영업경비 필요하니까 그 위에 있는 기타 수입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여기는 보니까 양도세 뺀 나머지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매도 비용도 필요하고 잔금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양도세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일단 문제 풀 때 세금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기준 잡고서 나머지 걸 가지고 확인해야 문제를 빨리 정확히 풀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다 적어놓고 하나씩 보고 필요하냐 이거 필요 없네 필요하냐 이렇게 따지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16번 보죠 새우가 얼마냐 계산 문제인데 이걸 본 시험에서 내가 풀겠다라고 하면 연습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좀 체크하면서 1분 30초 안에 풀어낼 수 있는지 한 번에 답이 정확히 구해지는 건지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적어놓고 가공기, 유비, 순, 부채 서비스의 전세, 후 다 빼고 기타 수입만 있다라면 더하겠다 이렇게 될 거고 가능 총소득이 4,800 이렇게 나왔고 공실은 얘의 5%다 이렇게 나왔어요 얘 5%는 4,800 곱하기 0.05를 하면 240이 나오겠지만 얘가 5% 우리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5%를 뺀 나머지가 유다 기타 수입은 없으니까 무시해버리고 얘의 5%를 뺀 나머지가 얘니까 몇 프로? 95%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0.95를 곱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0.95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560 이렇게 나올 거고 영업 경비 보니까 영업 경비 운영 비용 이렇게 240이라고 나왔고 이걸 빼면 4,320 이렇게 될 거고 부채 서비스를 보니까 얘가 중요하죠 얘 원리금이죠 그런데 부채 서비스라는 말은 없지만 원금 이자가 주어졌으니까 이거 두 개 합하면 뭐다? 원리금이죠 원리금은 천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천이다 천만 원이다 그래서 얘가 천 얘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3,320에서 소득세는 순위감 세율이니까 4,320 빼기 이자가 800 감가가 200 세율이 0.2 이거 계산하면 6,64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빼면 2,6,5,6 이렇게 나올 거예요 2,6,5,6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따로 숫자 바꾸지 않고 계속 많이 출제했던 문제 유형이니까 연습해보고 이걸 기초로 하여 여기에서 숫자 일부만 바꾼 게 나오면 바로 풀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되죠 그럼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막 열심히 집중해서 풀었더니 한 7분 지났다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험 1년 공부했던 걸 이거 모험 삼을 수 없으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넘어가서 할인법 보죠 투자 분석 기법인데 투자 분석하는 방법이래요 할인해서 본대요 투자 분석을 왜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투자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 결정하려고 이걸 우리가 의사 결정이라 그래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의사 결정 그럼 투자 분석할 때는 당연히 뭐와 뭘 비교해야 돼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야죠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누가 커야 돼요 수입이 크면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지출하는 시점을 현재로 보는데 수입은 언제나 장래 미래에 발생하더라 그럼 수입은 미래값이고 지출은 현재값이니까 그냥 미래값과 현재값을 비교하면 이거 올바르지 않잖아 왜냐하면 화폐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라고 배웠어요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현재가 미래로 가면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전혀 위험하지 않는 예금 금리만 적용해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적용할 때는 내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만큼 이렇게 수입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금액이 어찌 됐거나 수입은 장래 발생하고 지출은 현재 발생하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입을 뭐하여? 뭐하여? 할인하여 뭘로? 현재가치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놓고 투자 분석하겠다 현재가치로 따져봤을 때 현재의 수입값이 지출의 현재값보다 크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할인법이라고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할인,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분석한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얘기하는 걸 줄여서 할인법이라고 해요 자, 보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암기해야 될 거 할인법은 할인 분석 방법 우리는 할인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할 거고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한다 미래값과 현재값 다른 거야 인정해서 미래를 현재값으로 할인해서 수입도 현재값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할인법과 그다음에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법이 있다 화폐 시장가치 고려하지 않는 거 할인법과 비할인법 중에 누가 좋은 거예요? 얘가 좋은 거죠 얘가 우수한 거예요 왜 우수하냐? 화폐 시장같이 고려하니까 좋은 거죠 타당한 거죠 자, 우수한데 할인법의 특징을 잠깐 보면 투자를 1년만 하지 않고 5년 할 수도 있죠 10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업기간 전 사업기간에 모든 현금 흐름 모든 현금 흐름을 투자 분석에 반영하여 투자 분석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전 사업기간이니까 내가 사업을 10년 하면 10년 동안 모든 수입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모든 현금 흐름이니까 현금 흐름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과 처분했을 때의 수입까지를 모두 고려한대요 그래서 투자 분석을 하는 데 쓴대요 그럼 정확해요? 정확하겠죠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인 거예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장점 물론 계산식은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데 우리가 영업에는 가, 유, 순, 전, 후가 있고 매각에는 매, 순, 전, 후가 있어요 무슨 소득을 기준으로 할까요? 순소득 맞아요? 잘 봐봐요 내가 투자자야 순이 많이 나왔어 그래요 순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 빼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한테 최종적으로 남는 게 있어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든 얘든 무슨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세, 후를 기준으로 한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얼마 벌었어라고 하면 순을 따지는 건 맞아요 일반적으로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 순소득이니까 근데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를 분석할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준소득은 세우가 돼야 돼요 세우가 있어야 투자를 할지 말지 하는 거지 순이 많이 나왔다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임대료 수입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하면 순소득을 쓰는 게 맞아요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우가 기준인 거예요 세우 기준으로 이렇게 투자 분석한다 어찌 되거나 비아림법보다 얘가 좋은 첫 번째 장점은 모든 사업기간에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해서 투자 분석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자, 할인법 외워야죠 순순의 현가 이렇게 현가 회수 기간법 연평균 순현가법 이렇게 나머지는 다 비아림법이고 자, 보죠 어림잡아서 샘한다 어림샘법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어요 자, 비율 가지고 투자 분석하는데 자료로 쓰겠다 대부 비율 뭐분의 뭐? 투자액에 대한 대부액 총투자액에 대한 대부액 그러면 지분 비율은 뭐예요? 총투자액에 대한 지분 자, 부채 비율은 내돈분의 남의 돈이니까 지분분의 부채 이렇게 돼야 되고 부채 감당률 원리금을 순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식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 채무불리액률은 나중에 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 자, 회수기간은 짧아야 좋아요? 길어야 좋아요? 짧아야 좋죠 그럼 투자 안에 회수기간을 측정해 봤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목표로 했던 회수기간이 있었어요 자, 목표는 5년 잡았는데 투자 안에 회수기간을 따져보니까 3년 나왔어요 자, 이렇게 짧은 거죠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요 목표보다 회수기간이 짧게 나와야 투자한다 자, 수익률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클수록 좋은 거죠 자, 얘의 투자 안에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회계적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원래 처음에 목표로 수익률을 잡았던 게 있었어요 얘가 목표를 10% 잡았는데 계산해보니까 투자 안에 수익률이 15%가 나왔어요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한다요 그러니까 목표보다 회수기간은 짧아야 투자하는 거고 수익률은 목표보다 커야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수년가는 얼마보다 0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물론 같아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큰 걸로 보는 거지 자, 얘는 기대수익률의 일종이니까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보다 현가회수기간이 짧으면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얘도 수년가니까 0보다 연평균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이 세 개 얘는 뺀 값이니까 기준이 얼마? 0 얘는 나눈 값이니까 기준이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0, 1 이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빼니까 당연히 같으면 0이에요 나누면 같으면 얼마? 1 헷갈리면 안 돼요 수년가는 뺀 값이다 이 순자가 뭐예요? 순 순소득의 현재 가치 얘기하는 거예요 순소득은 어떻게 구해요? 유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 나오는 거죠 유는 수입이고 경비는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순소득의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당연히 수익이니까 클수록 좋은 거예요 수익의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래서 시험장 갈 때까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이 표에 있는 거 자 수년가는 순수익의 현재 가치니까 뭐에서 뭘 빼야 돼요? 수입에서 지출을 빼야죠 유입을 수입이라 하고 유출을 지출이라 그래요 뺀 값을 수년가라 그래요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아요 당연히 근데 같으면 얼마? 0이니까 0보다 크면 좋더라 라는 거예요 0보다 크면 투자한다 자 수익성 지수는 지수는 나눔 비율을 지수라 그래요 그래서 유입을 유출로 나눴다 사람이 입이 위에 있고 아래로 나오니까 자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라 그래요 얘를 얘로 나눴다 또는 얘에 대한 얘의 비율 이라고 하죠 같으면 얼마? 1 같으면 1이고 위에 꽤 커야 좋은 거죠 아래 것보다 위에 크면 1보다 큰 거에서 하는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1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때 할인율이나 재투자율 재투자율은 할인율을 똑같이 쓰는 건데 재투자에 대한 내용은 배우질 않아요 그냥 우리 시험에서 재투자율 나오면 할인율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구 수익률로 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얘하고 얘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쓴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투자론에서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 있었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법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오 나 왜 그렇게 들리지? 다들 그냥 오 이렇게 위험에 따라서 조정한다잖아요 뭐를? 할인율을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할인율을 어떻게 조정해요? 높이는 거죠 이때 할인율이 의미하는 게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당연히 우리가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 위험 할증률이 커지니까 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말다 조심스럽게 투자하자라는 게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쓰는 게 정확히 기본적인 거예요 투자에서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쓴다 그러면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을 쓰니까 얘와 얘를 하려면 사전에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투자자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를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투자자가 나는 얼마로 요구 수익률을 정할 거야 라고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해놔야 할인을 할 수 있어요 미래 수입을 그래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 있다요 자 그리고 투자자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다르니까 할인율을 얼마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년가나 수익성지수는 같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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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해석해보죠 자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가 있어요 우리 학기론에서 주관적 수익률이다 라고 하면 투자자에 따라 다르니까 공격적 투자자냐 보수적 투자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수적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는 할인률을 높여 낮춰요 높여요 자 그러면 당겨올 때 큰 값으로 당기잖아요 맞죠 만약에 미래 수입이 100원인데 얘를 10%로 할인할 때와 20%로 할인할 때 값이 누가 더 작아요 예로 할인할 때 당연히 작겠죠 큰 값으로 할인하니까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인데 보수적 투자자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쓰니까 큰 값으로 할인하겠네요 그러면 수입의 현가가 수년가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러면 함부로 수년가도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질 거고 수익성 주수도 작아져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인 거예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수입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어요 얘 앞에 값이 위에 값이 줄어드니까 얘도 작은 값 나올 거고 얘도 작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우수한 방법은 수년가법 얘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몇 배냐 얘에 비해서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몇 배냐를 따지는 상대적 수익성이고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재투자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투자일로 뭘 써요 할인율을 썼는데 할인율이 뭐예요 요구수익률죠 그럼 요구수익률로 재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부수익률로 재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수년가법이 가장 우수하니까 수년가법에서 했던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투자가 합리적이라는 건 요구수익률로 재투자라는 것이 좋은 거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돼요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투자안이 있을 때 두 개 투자했을 때 세 개 투자했을 때 얼마나 좋으냐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수년가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좋다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것 느낌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좋은 느낌이다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이 부의 극대화에 유리해요 돈을 가장 얼마 많이 벌 수 있는 걸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돈 버는 게 투자의 목적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수한 이유가 재투자가 합리적이다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면 좋은 거다 라고 느낌만 받으면 돼요 부의 극대화에 유리하다 0보다 크면 투자하고 얘는 일부다 크면 투자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로 넘어가면 자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갖게 만드는 할인율이래요 그냥 할인율이 아니에요 얘는 딱 정해져 있는 그 할인율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얘하고 얘를 뭐하게 갖게 만들 때의 할인율로 정하는 거지 그냥 할인율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쓰는 할인율이 아니라 같을 때의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다 자 같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수년가가 얼마? 0 수익성 유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내용이고 보너스로 가장 많이 주는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예를 보니까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니까 할인율이 할인율이 뭐다? 내부 수익률 자체가 할인율이다 자 그런데 이 할인율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다 보니까 뭐랑 비교하냐면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판단한다 투자자는 무조건 투자 결정할 때 요구 수익률이 반영돼야 돼요 그렇죠 투자자에 따라 나는 얼마 만족해야 투자할 거야 라고 정하는 거니까 무조건 투자 결정에는 요구 수익률이 반영이 돼야 돼요 얘들은 어디에 반영했다 할인율에 반영시킨 거고 얘는 여기까지는 반영이 안 됐다가 결정됐을 때 마지막에 투자를 할지 말지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다 말겠다는 건 요구 수익률이 기준 잡아야 돼요 이때 여기는 이미 할인율로 반영시킨 거고 얘는 마지막에 요구 수익률을 기준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다 사용되는 거예요 맞아요 얘는 할인율로 사용한 거고 얘는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 거예요 자 문제 보죠 자 이런 건 보너스죠 할인기법이 아닌 거 순순의 현가 할인법이죠 그러면 수년가 할인법 수익성지수법 할인법 내부수익률 할인법 그러면 아닌 건 두 개 현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음과 미음이 할인기법이 아닌가 비할인법을 얘기하는 거고 자 19번 보죠 장래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수입과 지출을 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할인법이라고 하는 거죠 할인 현금 수는 분석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법 자 두 번째 보니까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장래를 예측한대요 그러면 점집 찾아가서 잘 될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장래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개발관리론에서 시장성 분석이 있었어요 시장성은 뭐예요 그건 시장이고 지금 시장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뭐냐고 답답해 죽길 것 같아 판매될 가능성이잖아요 이 물건이 시장성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장에서 판매가 잘 될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시장성 분석은 미래에 판매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게 시장성 분석인데 미래에 잘 팔릴 건지를 어떻게 예측하냐 과거에 얼마나 잘 흡수됐는지를 조사하여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추세가 됐으니까 미래도 이렇게 되겠지 라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활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성 분석에 흡수율 분석을 활용해서 미래 예측한다 흡수율은 미래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과거 흡수율을 조사하는 거예요 과거를 조사해서 뭘 활용하려고 미래 예측에 활용하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뭘 분석해야 돼요 과거를 잘 분석해서 과거 이러이러하니까 미래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역사를 잘 분석해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포함한 과거 자료와 과거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과거를 토대로 해서 미래 예측을 하는 데 사용한다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예요 여기서 필요 없는데 우리 시장성 분석에서 이런 거 한번 봤잖아 흡수율 분석 과거 흡수율로 미래 예측해 봤잖아 라고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고 현금 흐름의 축에는 할인법이니까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투자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했을 때의 지분 복귀액도 포함된다 맞죠 영업과 처분 둘 다 매각 둘 다 활용한다 수년가법과 내부수익률 수익성 지수법은 순수내네요 순수내는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한다 맞죠 5번이 좀 어렵게 나온 지문인데 한번 보죠 할인법에서 사용하는 요구수익률은 할인법에서 사용하는 요구수익률이래요 요구수익률에는 세후 종합자분환원율 지분배당률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알겠어요 일단 보죠 우리가 할인법에서 쓰는 요구수익률은 1년건만 수익을 따져요 모든 사업기간에 수익을 따져요 모든 사업기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현금 흐름 모든 사업기간에 사업기간에 소득을 따지고 수입을 따지는데 이때 수입은 영업수입과 매각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유 순전후 중에서 또는 매순전후에서 뭘 기준으로 한다 세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후를 기준으로 하여 영업과 매각의 모든 현금 흐름을 따져서 내가 이 정도 벌면 좋겠어라고 정하는 게 요구수익률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세후수익률이다 또는 종합자본 환원률 이건 순서득수익률 지분배당률 세전수익률 이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어림샘법에서 나온 거예요 어림샘법에서 얘는 세후수익률 얘는 순서득수익률 얘는 세전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률과 승수 어림샘법에서 얘는 전사업기간이에요 1년 거예요 1년 거 첫 해만 따져줘요 첫 해 1년 것만 따져주고 매각은 고려해요 안해요 안해요 얘는 영업만 고려해요 영업만 고려한다 그리고 세후를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세후로 기준 잡아 있어요 근데 얘는 세후도 있고 순도 쓸 수 있고 세전도 쓸 수 있다고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걸 갖다 넣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로 나온 거예요 관련이 없다 할인법에 쓰는 요구수익률은 모든 사업기간의 영업과 매각의 수입을 고려하여 세후를 기준으로 투자자에 따라 정하는 수익이고 얘 나온 건 어림샘법은 어림샘법은 첫 해 1년 것만 쓰고 매각은 고려도 안 해요 영업 것만 고려하니까 기준 자체가 전혀 달라요 얘는 1년 거 얘는 모든 사업기간 거 얘는 세후 것만 쓰는데 얘는 순도 쓸 수 있고 쇠전도 쓸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렵게 썼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는데 만만치 않은 지문인데 이제 우리가 좀 배웠으니까 할인법에 쓰는 수익률은 이런 거 써야 돼 어린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혀 기준이 다르다 이런 걸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요구수익률은 이렇게 써야 돼요 모든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 흐름을 따지고 이때 기준은 무슨 소득으로 세월을 기준으로 투자자에 따라 정하는 수익률 이렇게 나와야 요구수익률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20번 보죠 자 내부 수익률 순연가 수익성 할인법이다 맞죠 순순의 현가 기억은 맞고 자 순연가가 0이 되는 순연가가 0이래요 그럼 요입과 요출이 어때요 같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투자안에 하나의 투자안에서 요입과 요출이 같으면 당연히 수익성지수 얼마? 1이 된다 얘도 1대도 같다는 얘기고 0대도 같다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고 자 제 투자율 나오면 뭘 얘기한다 할인률을 얘기하는 거죠 할인률 이때 순연가와 수익성지수는 요구수익률로 할인하고 내부수익률은 내부수익률 자체를 할인율로 쓴다 그래서 내부수익률은 뭐를 쓴다 내부수익률 자체를 쓰고 순연가법은 뭐를 쓴다 요구수익률을 쓴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뒤에 틀렸고 뒤에 틀리면 얼른 틀린 거 제껴야죠 하나뿐이 없네 자 1을 보죠 회계적 이익률법 이익률은 무슨 유래요? 이익이 수익이에요? 맞죠? 수익률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률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다 클수록 좋고 근데 순순의 연가는 아니니까 비할인법이고 자 투자안의 이익률이 하나의 이익률이 목표보다 높으면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높은 투자안 중에서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맞아요? 맞죠? 이익률이니까 클수록 좋으니까 즉 목표보다 큰 것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한다 얘도 맞는 거고 자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마지막에 투자 판단을 뭐와 뭘 비교한다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이렇게 커야 투자한다 그래서 미음 틀렸고 그러면 미음 틀렸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22번 보죠 내부수익률은 수년가를 얼마로? 0으로 만드는이죠 0으로 만드는 0보다 작게 하는 게 아니라 딱 0으로 만들어야 돼 같을 때니까 또는 수익성 주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또 이렇게 힌트가 나왔어요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이다라고 0으로 만드는 또는 수익성 주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수익성 주수는 자 덕지덕지 붙인 거 다 없애버리고 유입이냐 유출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봤더니 자 지출의 현재 가치를 어쩌고 저쩌고 수입의 현재 가치로 나눈 지수다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유입을 유출로 수입을 지출로 나눠야죠 유입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합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수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으면 1년 것만 써요 여러 해 걸 다 써요 여러 해 거 있으니까 수입이 여러 해 있으면 다 합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할인법에서는 당연히 1년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해 거 있으니까 수입의 총합과 지출의 총합을 비교해서 결산하는 거예요 자 3번에 보니까 수년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 이건 뭐 보너스로 나온 거죠 가장 쉬운 질문이 나온 거고 4번에 회수기간은 비용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짧을수록 좋은 거죠 짧을수록 좋으니까 자 회수기간이 목표보다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은 것 중에 가장 짧은 게 좋다 가장 장기가 아니라 단기인 투자안을 선택하는 거다 현가회수기간법도 똑같아요 단순회수기간법이나 현가회수기간이나 회수기간이 목표보다 짧은 것이 좋다 자 수년가법과 내부수익률에서 파출 반대를 위한 할인율로 써라고 나올 때 요구수익률을 쓰는 건 수년가법뿐이고 내부수익률은 내부수익률 자체를 쓴다라고 나와야죠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쓰는 건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죠 24번 보죠 자 동일한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따라 수년가는 달라질 수 있다 맞죠 자 여기까지 나왔지만 우리가 좀 더 어려운 질문 나오면 투자자가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수익률이 커요 작아요 크다 그럼 수년가가 달라지는데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요구수익률을 높이니까 할인율을 높이니까 수년가는 작아질 거다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을 거다 자 두번째 투자규모의 차이에 있어 상호배타적인 투자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여러 투자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여러 여러 투자안에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 투자안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이렇게 투자안이 네 가지가 있을 때 만약에 수년가법으로 다 구해보니까 A가 가장 크게 나왔어요 수년가가 A가 가장 좋은 거죠 근데 내부수익률법으로 계산해봤더니 C가 가장 좋게 나왔어요 이렇게 어떤 방법을 썼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투자안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는 누굴 따른다 수년가법을 따른다 얘가 가장 우수한 방법이니까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투자안에서 수년가법과 수익성제수법 또는 내부수익률을 쓸 때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는 뭘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수년가법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수년가법과 다른 방법이 있을 때 뭐가 좋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년가법은 가치가센 원리가 적용돼야 안 돼요? 좋은 거예요 얘는 적용이 되지만 얘는 적용되지 않는다 얘는 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년가법이 더 좋다 얘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4번에 보니까 제 투자율 가정에 있어서 할인율을 얘기하는데 수년가법보다 내부수익률이 더 합리적이다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수년가법이 더 우수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비교하더라도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모르더라도 4번 봤을 때 무조건 내부수익이 좋다라는 말 나오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수년가법이 좋다 5번 얘기는 회수기간법은 할인법이 아니에요 비할인법이죠 비할인법은 할인법보다 뭔가 좋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더라 좋지 않은 게 수지까지 해요 이런 걸 다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고 어찌어찌 해서 단점이 있대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비할인법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비율 분석법도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돼요 자 25번 보죠 우리 조금만 더 하고 쉬워요 재미있는 계산 문제니까 자 25번 보죠 좀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출제자의 의도가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수익성 지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익성 지수 얘는 뭐를 뭐로 나눈다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누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얘가 나왔어요 유출은 유입의 80%다라고 얘만 알면 수익성 지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쓰고 80%라는 건 이게 현가로 봤을 때 현가로 보든 뭘로 보든 그냥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이 비율을 그대로 쓰면 돼요 유입의 유출은 유입의 80%니까 유입을 100으로 논다라면 유출은 얼마라는 거예요 8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값은 1.2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답이 1.25예요 그래요 출제자가 이걸 왜 했을까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잘못 낸 거예요 사실 이게 아니라 유출은 그냥 유출은 예를 들면 얘가 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했는지 이렇게 잘못 냈어요 그냥 계산 이대로 하는 건데 문제의 의도를 한번 따져보죠 자 이런 게 나왔네요 1년 후 1시불의 현재가치의 현가계수가 이거고 2년 후 1시불의 현가계수가 이거래요 말로 한번 해석해보죠 얘 뜻은 뭐예요? 1년 후 1시불의 현가계수가 1년 후 1시불을 뭘로 바꾸는데 현재가치로 바꾸는데 얼마고 포함된다 0.95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2년 후 1시불을 현재가치로 바꾸는데 0.95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봤더니 매년 말에 유입과 유출이 발생하는데 1년 차는 천만 원 2년 차는 1200만 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매년 말 얘기할 때는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우리가 쓰고 여기가 현재 1년 말 2년 말 이렇게 있을 때 수입이 이때는 천만 원이고 이때는 1200만 원 있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맞아요? 수입이 요입이 그런데 이 수입을 무슨 가치로 바꿔야 돼요? 현재가치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1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눈다 1년 나누고 얘는 2년 나누어야 된다 그러면 현재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얘를 줬잖아요 그럼 그냥 곱하면 된다는 거죠 1년 말에 일시불을 현재가치로 바꾸는데 얼마? 0.95 곱하면 된다 그럼 얘는 950원이고 여기 2년 말에 1200원은 얼마 곱하면? 0.9 곱하면 얘 됐나? 곱하면 얼마? 1080원이 나왔대요 두 개 더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입의 현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유입의 현가 합이라는 말도 쓰죠 두 개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출은 얼마냐면 80%니까 얘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2030이 나왔죠 그럼 똑같이 출제자가 얘 2030 나왔잖아 그럼 얘 80%죠 그럼 2030 곱하기 0.8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굳이 이걸 안 줬어야 되는데 만약에 2030 나왔다 그럼 문제를 출제자가 얘가 유출은 1000이다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 1000 이렇게 써가지고 2.03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비율로 줬더니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었던 답이 나왔던 거예요 잘못된 건데 어찌 됐거나 그렇다고 뭐 틀렸다라고 할 만한 건 없어 틀렸다고 하지 못하죠 더 쉽게 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류로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 의도가 조금 잘못 적용된 문제예요 유입의 한가가 2030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얘의 지출 값이 만약에 얼마다 이렇게 주어주면 1000이다 이렇게 주어주면 얘가 2.0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비율로 줬으니까 사실 이걸로 그냥 바로 구할 수는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출제자가 다시 또 낼 수 있어요 전에 문제를 보니까 좀 멍청하게 냈네 다시 좀 잘 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현금 유출을 비율이 아니라 얼마다 이렇게 주면 어찌다거나 중요한 건 우리 할인법은 할인법을 풀려면 뭘 해야 돼요? 할인을 해야 돼요 할인 할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뭘 할인해요? 수입을 할인하는 거죠 1년 것만 할인해요 여러 해 걸 할인해요 여러 해 거 그래서 1년 거 2년 거 3년 거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는 거 대신에 이렇게 자본하는 개수를 직접 주면 곱하기만 하면 바로 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입연제 가치를 다 구하고 지출값이 있대요 빼면 뭐?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고 다른 문제 보면 자 보죠 여기서 보니까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내부 수익률은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적어놔요 변화율이라고 변화율 구한다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 내부 수익률의 그냥 변화율 변화율 그럼 얘는 변화값의 비율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변화값이 위에 가야 돼요? 아래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요 변화값을 위에 쓰고 아래는 언제나 기준값을 쓰는데 사실 말이 없는 기준값은 최초값을 쓰면 돼요 최초값 말이 없는 기준값은 최초값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보죠 내부 수익률을 구하려고 할 때 여기에서 여기 갈 때 최초값의 값은 얼마예요? 5천 변화값은 얼마예요? 천 천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얘가 0.2니까 20% 이렇게 얘는 내부 수익률을 다 구하면 돼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변화율을 구하면 된다 쉬워서 문제를 안 내요 변화율을 구하면 된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할 건 수년가를 구하래요 수년가 얘를 구하려면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야죠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얘는 1월 1일 현재로 잡았어요 얘를 현재 얘는 12월 31일이니까 1년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얘는 미래가치를 얘기한 거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수입을 뭐하여? 할인하여 이걸 먼저 해야 돼요 할인법이니까 할인을 하여 유입의 현가로 바꿔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할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1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는 거죠 R을 20프로 쓰래요 0.15 그러면 1년 할인해야 되니까 1.15 나누면 1.15 나누면 얼마? 5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얘가 이제 유입의 현가고 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할인법에서는 이건 미래같이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면 뭐다? 빼면 수년가 나누면 뭐예요? 수익성 지수예요 그럼 수년가 얼마? 0 수익성 지수 얼마? 1 투자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었어요 분명히 천 원이나 근데 0이 나온 건 뭐예요? 원하는 만큼만 딱 벌었을 때 수년가가 0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안 번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만 딱 벌었으니까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 해요 원하는 만큼만이 얼마냐? 할인률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이 사람은 나는 20%면 투자하겠어 라고 생각하니까 할인률을 20% 적용했던 거예요 20% 적용했는데 딱 몇 프로 얻었어요? 20% 얻었어요 그러니까 수년가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0 수익성 지수도 1 수익성 지수도 1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가가 0이 닿아도 투자를 한다 1도 투자를 수익성 지수가 1이 나와도 투자를 하는 거다 이때 예를 구할 때는 어떻게 변화율 뭐 분의 뭐 최초 값은 변화값 이렇게 쓰면 돼요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변화값 위에 올라간다만 해석하면 돼요 사실 다른 문제 보죠 이 문제를 보니까 26번 보니까 수년가 수익성 지수 수년가 수익성 지수 이걸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죠 자 보니까 초기에 현재 이렇게 나왔고 얘는 12월 31이니까 1년 후에 미래의 수입이 나왔어요 그럼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를 구하려면 뭐 해야 됐나? 할인을 해야 됐나 그래서 할인을 1년 할인해야 되겠네요 할인율이 7%래요 그러면 나누기 1.07에 1승 나누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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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네요 그래서 유입의 현가를 구하니까 7,000 얘는 2,500 얘는 3,000 얘는 4,5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내버려 두고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빼면 뭐? 수년가 나누면 뭐? 수익성 지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수년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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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가 먼저 구해보죠 MPV를 수년가라 그래요 자 그럼 A는 수년가 얼마? 4,000, B는 1,500, C는 1,500, D는 3,000 이렇게 나오겠네요 무조건 다른 게 다른 결과 나오더라도 가장 좋은 투자는 뭐라고 봐야 돼요? 수년가니까 뭘 선택한다? A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찾아보니까 A의 수년가는 D의 두 배가 아니죠 4,000이고 3,000이니까 두 배가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 이 문제에서 다음 29번을 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3번, 4번에 A만 투자하는 것이 A, B 같이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성 지수가 어쩌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이걸로 한번 보죠 이렇게 나왔대요 자 수익성 지수 한번 보죠 A의 수익성 지수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3분의 7라면 2.333? 2.333이라고 보죠 B의 수익성 지수는 얼마? 2.5 2,500 나누기 1,000이니까 2.5 C는 2 D는 3 이렇게 나왔네요 수익성 지수는 누가 가장 커요? D가 가장 크네요 아까 수년가는 A가 가장 컸고 수익성 지수는 D가 가장 컸어요 다른 결과죠 누굴 따른다 수년가를 따른다 그래도 우리는 A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A를 선택하는 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예를 들면 D의 수년가는 3인데 만약에 C와 D에 같이 투자할 때 투자했을 때 수익성 지수가 얼마냐라고 하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눌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수익성 지수는 뭐를 뭘로 나눠야 돼요? 유입을 유출로 나눠야죠 근데 현가 현가인데 돈이 여러 개 있으면 합을 써야 되는 거야 합을 유입 현가의 총합에서 유출 현가의 총합을 나눠줘야 돼요 맞아요? 여러 개 있으면 합을 써야 되는 거 아까 총합 총합 이렇게 나왔으니까 합계 나왔으니까 그러면 유입의 합계는 얼마예요? 두 개 더해야 돼요 이렇게 같이 투자하니까 같이 두 개 더하면 얼마? 7,500 지출도 얼마예요? 두 개 더해야 돼요 이렇게 얼마? 3,000 이걸 계산해야 C와 D를 같이 투자할 때 수익성 지수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결과 값을 더한다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다 이런 거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유입과 유출을 쓸 때 여러 개 있으면 뭘 쓴다? 합을 쓴다 그러면 B, C, D를 같이 투자했을 때도 구할 수 있죠? 이거 세 개 더하고 이거 세 개 더해서 나누면 B, C, D를 같이 투자할 때 수익성 지수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에서 같이 투자했을 때 A, B 같이 투자할 때 C, D 같이 투자할 때는 이렇게 유입이나 유출의 합을 다 합을 지출의 합으로 유입의 합을 지출의 합으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한번 연습하시고 마지막 문제 보죠 30번 자 우리 풀어봤던 문제이긴 한데 자 우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연관지으면 보니까 수년가를 구하래요 근데 여기 0이라는 건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는 지출이다 현재 천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보니까 매년 말에 유입이 들어왔대요 근데 1년, 2년, 3년 7년까지 있대요 여러 해를 썼죠 수년가는 1년 거 아니면 전사업기간 전사업기간에 마지막에 돈이 커졌으면 팔기도 했다는 거네요 매각도 고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수년가를 쓰는 할인법은 1년 거게 아니라 전사업기간에 영업수입이 쭉 있대요 임대료가 똑같이 벌겠죠 마지막에는 처분했더니 돈이 더 많았다 그래서 영업과 매각을 같이 고려했다 그러면 이 돈들의 모든 수입을 고려하여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현재값으로 바꿔서 즉 유입의 현가를 구해서 빼면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 주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년가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 해야 돼요 할인을 해야 돼요 할인을 하나씩 1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눠줘도 구할 수 있는데 R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도 하면 안 되겠죠 너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시간이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배운 게 있으니까 7년 연금의 현가계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연금이 지금 몇 년 보여요 연금은 똑같은 금액인 거죠 6년밖에 안 보여요 6년짜리에 만약에 7년이 아니라 6년에 연금의 현가계수가 3.5라고 한다면 연금 이렇게 6번 보이고 얘 한 번만 땡겨오면 되겠네 그러면 이걸 땡겨오는 데는 연금을 연금의 현재가치로 바꾸는데 뭘 곱한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한다 연금에 곱하는 거예요 연금은 하나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합친 거예요 하나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금액 하나 그러니까 얘들을 땡겨오는 데는 만약에 6년짜리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하면 얘를 땡겨올 때는 120원에다가 3.5만 곱하면 얘가 이 연금을 땡겨온 값이에요 그리고 얘 하나 땡겨와야 되겠죠 몇 년짜리예요 7년 후의 일시불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0.6이래요 얘 땡겨오는데 0.6 곱하면 된다는 거죠 1420 곱하기 0.6 하면 얘 땡겨오니까 얘의 총합을 유입의 현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면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 주수 이렇게 될 건데 이제 문제는 얘가 7년짜리를 줬다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풀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어렵거나 응용된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풀기는 어려울 거고 7년짜리를 줬으니까 연금을 7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얘를 바꿔야죠 여기에 120원도 있고 여기에 1300만 따로 떼어놓자 그러면 연금이 총 몇 년이 되는 거예요 7년이 되는 거예요 여만큼 땡겨서 오는데 연금의 현가계수 얼마? 3.5를 곱하면 된다 그러면 얘가 120원씩 7년 있는 걸 땡겨온 거고 마지막에 하나 얼마 있어요? 1300만 땡겨와야 돼요 이제 1420원 땡겨오면 안 되고 남은 게 1300이니까 얘를 땡겨오는데 얼마? 0.6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액이 이게 수입의 현재같이 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수입을 땡겨올 때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해서 얘를 계산해 보니까 12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수년가는 얼마? 100이죠 100 수년가 100 수익성지수는 얼마? 12 나누기 11 이렇게 하겠네요 수년가는 100 수익성지수는 11분의 12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난 네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고민하지 마요 때가 아니니까 이건 뭐 똑같이 나올 확률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나왔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오지는 않을 건데 물론 우리 계산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숫자만 바꾸면 되니까 지문을 그대로 안 낼 거니까 뭐 그래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좀 공부하다가 알겠다 라고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다시 공부하면 되니까 이해는 돼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죠